가정예배 지혜 자녀들과 함께 잠원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것도 많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더 소중한 선물이 되기 위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부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원 27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친구의 아픈 책막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의 아픈 책망입니다. 친구가 우리에게 책망하는데 우리에게도 아프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친구도 아픈 마음으로 책망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하는 책망들이죠. 자 5절 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면책이라는 말 이렇게 씁니다. 얼굴 면 자를 씁니다. 면 책 책망한다는 거죠. 면책은 얼굴을 마주대고 책망한다는 얘기죠. 얼굴을 마주대고 앞에 사람이 있는 데서 책망하는 거죠. 사실 얼마나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듭니까? 그러나 면책, 정말 책망해야 될 때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정직하게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이게 숨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숨은 사테르라는 히브리의 말입니다. 사테르 사테르 이렇게 씁니다. 사테르 사테르인데요. 이 말은 컨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컨셀은 숨기다 또 우리 군에서 은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숨기다라는 뜻일까 은폐하다라는 뜻일까 이 사테르라는 단어가 지금 영어로 컨셀로 번역되는데 숨기다라는 뜻일까 은폐하다라는 뜻일까 제가 문맥을 볼 때는 은폐하다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좀 이따가 다음 절을 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만약에 은폐하다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얼굴을 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사랑을 은폐한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책망도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은폐한 그런 사랑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면책, 얼굴을 마주대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을 때 정말 책망을 해주는 좋은 친구 이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방치해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을 은폐하는 거죠. 은폐하는 것.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은폐하는 것은 잘못된 우정이다. 또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문 27장 6절을 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침은 거짓에서 나는이라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한번 써드릴게요. 비교가 딱 됩니다. 자문 27장 5절은 이렇게 되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자, 여기 보면 내용의 A가 뭐냐면 면책은이 A 부분입니다. A 파트입니다. B 파트는 숨은 사랑입니다. 숨은 사랑. 자, 그런데 이렇게 A, B 구조를 그 다음 절인 자문 27장 6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친구가 아픈 책망을 해요. 나도 아프고 그 친구도 아픈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충성스럽고 정직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아이고 입맞춤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친밀한 사이라는 표현이죠. 남자가 남자에게 입을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입으로 볼을 맞추는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동 사람들의 원수의 잦은 입맞춤 잦은 입맞춤은 얼마나 친밀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까? 잦은 입맞춤은 거짓해서 난 것이니라 자, 여기도 A, B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A의 구조는 어디입니까? 이 앞부분이에요. 여기가 A예요 전부 B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자, 이것이 A와 A가 연결되고 B와 B가 연결됩니다 면책은 뭡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이 바로 면책이에요. 그것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것으로 말미압는 것이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 이건 숨은 사랑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은폐된 사랑. 사랑이 아닌데 사랑처럼 은폐한 거예요. 위장한 거예요. 위장. 캐니플라즈라고 하죠, 영어로는. 군사용어입니다. 은폐하고 위장하는 거. 전투할 때, 작전할 때 매우 중요하죠? 적군이 나를 잘 보지 못하도록 나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고 은폐하는 거예요. 여기 마치 무기가 없는 것처럼. 내가 적군이 아닌 것처럼 은폐하는 거죠. 이런 은폐된 사랑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 같죠. 마음속에는 분노를 품고 있고 나를 해치려는데 입맞춤으로 자꾸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를. 그런데 이것은 거디뎌서 나와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나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면책하는 친구예요. 면책. 내가 잘못될까 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꿀이랄지라도, 더 맛있는 음식이랄지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책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마음이 겸허해야만. 친구가 말하는 이 좋은 책망을. 이게 너무 좋은 꿀과 같은 책망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타니라. 마음이 겸허하고 비어있는 사람한테는요. 쓰게 느껴지는 이 책망. 책망은 정말 소중한 면에서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꿀이라기도 하고, 여기서는 또 쓴 것이라도 볼 수 있죠. 아무리 쓴 것이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어릴 때 보면 가난할 때는요. 별로 맛 없는 것도 이렇게 배고프고 그럴 때는 정말 먹고 싶어요. 그죠? 그거라도 허기를 채우고 싶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좀 안 좋아하는 게 개떡이에요. 이 밀가루에다가 강남콩 넣어서 만든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배고플 때는 그거 먹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 뭐 이 개떡 주면 먹겠어요? 네, 진짜 이름이 개떡이죠.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도 배고플 때는 그거라도 허기를 채우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쓰디쓴 책망, 아픈 책망,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따끔한 조언. 그리고 아프지만 들어야 될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빈 마음. 그리고 잘 듣고자 하는 굶주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의 아픈 책망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내 앞에서 하는 면책, 얼굴 앞에서 하는 책망. 참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지만은 아프지만 잘 수용하십시오. 그럼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쩌면 마음에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거짓 입맞춤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좋은 친구의 아픈 충원, 책망,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책망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책망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책망을 잘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이 한 날도 성령류가 동행하게 해주시고 계속되는 온라인 수련회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여 빌립보수를 통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금요기도에 우리 모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기도 바라고요. 본당과 중소의 배실에도 49명까지 올 수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